요즘 또 맹활약 중인 체육돌로서 원래 운동을 했었어요, 그렇죠? 네, 저는 이제 유도라는 종목을 거의 8년 선수 생활에 했었고요 오, 유도? 네, 대구는 넘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넘어지면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일어나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텀블링해서요 오, 진짜! 그냥 일어나는 거 볼 때요? 넘어졌을 때 오,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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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좋다! 와, 좋다! 야, 좋다! 와, 대단하네요 아, 대단하네요 오, 이거 진짜 근데 안심치겠지? 아니, 수지 씨도 체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점프력은 장난 아닌 거죠? 그쵸, 너무 놀랐어요, 지금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누우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셔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내일 안심치기 오늘의 주의 바랍니다 드디어